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에서 과학방역이라는 모토로 여러가지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그 정책들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발표가 되었고 앞으로 코로나의 유행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정책이 과거 K-방역 때부터 이어졌었는데 K-방역은 어떤 모토로 정책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 일단은 백신은 효과가 있고 코로나는 굉장히 위협적인 바이러스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3T라고 해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밀접접촉자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치료도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3T 정책으로 굉장히 표현이 됐었는데 확진자 수가 그로 인해서 굉장히 줄어들었고 하지만 되돌아보니까 집단 면역을 형성할 기회가 오히려 너무 늦춰졌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월달, 4월달에서야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60만명까지 발생하는 그런 피크를 찍고 나서 코로나가 소강상태를 접어들었었는데 이 부분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1월에 정점을 찍고 소강상태를 맞이했던 점과 비교해서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장점으로서는 그만큼 코로나를 대응할 만한 시간을 벌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망률이나 중증화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 방역은 어떻게 코로나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전제 자체가 크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BA5에 대한 면역이 일단 우리나라가 코로나 전 인구의 한 4분의 1이 걸렸기 때문에 그 면역만으로도 새로운 변이가 와오더라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백신 같은 경우는 4차 접종까지 맞더라도 이 새로운 변이주의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화, 사망하는 비율은 낮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전반적으로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코로나 접종하는, 백신 접종하는 그런 관점은 이전 K-방역 때와는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미 사자와 같아서 코로나라는 태풍이 몰려와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고위험군 집중관리군에 한해서만 코로나 백신을 4차 접종으로 강조하고 있고 코로나는 이미 자연 면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BA5가 오더라도 소규모로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냐? PCR 검사 반으로 줄였고요. 지원금 17월 11일부터 줄였고요. 코로나 병상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3T 정책과는 완전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모토는 유럽에 한때 미국이나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정점을 맞이해서 집단 면역으로 끝내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에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BA5가 자연 면역으로 커버가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전문가들도 백신 면역에 대해서 4차 접종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은 아직 안 계십니다. 현재 FDA에서 새로운 코로나 오미크론에 관한 백신 접종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처럼 사실 과거에 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코로나를 대상으로 만든 백신을 4차, 5차까지 만든 것은 다소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BA5가 이런 백신 효과도 없고 여러 가지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백신도 효과가 없고 자연 면역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을 경우는 우리는 마치 태풍의 개구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개구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밀접 접촉자를 찾는 그런 검사 기반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중증도 어느 순간 확 늘어나는 그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중증도의 환자를 대빈할 수 있는 그런 병상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 섞인 목소리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 현재 백신 효과가 없는 거 알고 있다 거리두기? 거리두기 안 하는 거 이해간다 국민들이 많이 이해간다 그리고 숨어있는 확진자 검사를 안 하니까 확진자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확진자가 지금 2만 명이라고 하지만 4만 명, 5만 명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방치했다가는 어느 순간 오미크론 때와 같이 하루에 60만, 40만까지 나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구리로 계속 바라보는 관점을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를 사자로 바라보는 관점을 유지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후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개구리인지 사자인지 모르지만 스스로 사자라고 생각해서 태풍을 맞이했다가 막상 그 태풍이 내가 버틸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 고위험에게는 여전히 위험한 코로나 바이스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4차 접종에 대한 효과가 의문이기 때문에 자연 면역과 백신 면역 모두 우리가 B5에 대항할 만한 확실한 에비던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R 검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지원금을 오히려 줄이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긴장을 늦추고 있지 않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거리 두기를 강제해서 그런 것들을 비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조심하고 마스크 착용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과학 방역과 K-방역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